다음 갑에서 병까지의 주장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갑, 을, 병의 주장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나라의 법이 불공정하거나 악법이라고 해도 그 나라의 시민은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법을 준수하겠다는 안목적인 합의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우리의 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이 나라를 떠나서 이웃나라로 이주할 수 있는 자유가 언제든 있었던 것이다. 이 나라에서 시민으로 일정기간 살았다면 법을 그것의 공정여부와 무관하게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의무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예외적인 경우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갑의 주장은 강화된다. 예외적인 경우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지금 여기서는 약속을 이미 했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인데 예외적인 경우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실제로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갑의 주장은 그렇죠. 약화되겠죠. 따라서 기억에 해당하는 보기는 적절하지 않겠고요.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을 보시면 법을 지키겠다는 안목적인 합의는 그 법이 공정한 것인 한에서만 유효하다. 만일 어떤 법이 공정하지 않다면 그런 법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따라서 그런 법의 준수를 안목적으로 합의의 일부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정한 법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준수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정한 법만 선별적으로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법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을의 주장은 약화되겠죠. 당연하게도 공정한 법을 공정한 법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을의 주장은 무의미한 주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니은은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정합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개별법 조항도 다른 법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주어질 수 없다. 모든 법은 상호 의존적이어서 어느 한 법의 준수를 거부하면 반드시 다른 법의 준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고 있는데 예를 든다는 건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문장이 이해되신다면 점프하셔도 좋겠습니다. 따라서 법의 선별적인 준수는 법체계의 유지에 큰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으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디귿 부분 한번 보죠. 이민자를 차별하는 법이 존재한다면 병의 주장은 약화된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병은 법을 선별적으로 준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니은만 맞는 말 하고 있으니까요. 정답은 2번 된다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역시 다음 글에 비추어 볼 때 실험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으니 다음 글의 의미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통계학자들은 오직 두 가설, 즉 영가설과 대립가설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영가설이란 취해진 조치가 조치의 대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설이고요. 대립가설은 영향을 준다는 가설입니다. 예컨대 의사의 조치가 특정 질병 치료에 아무 효과도 없다는 가설은 영가설, 의사의 조치가 그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가설은 대립가설, 영향을 안 미치면 영가설, 영향을 미치면 대립가설이라는 것이죠. 그럼 실험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가설 1은 쥐가 동일한 행동을 반복할 때 이전 행동에서 이루어진 강제 조치가 다음번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제 조치가 다음번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립가설과 영가설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왼쪽 방향 또는 오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갈림길이 있는 미로가 있다. 실험자는 쥐 한 마리를 이 미로의 입구에 집어넣었고요. 미로에 들어간 쥐가 갈림길에 도달하면 실험자가 개입해서 한쪽 방향으로 가도록 강제 조치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실험자는 미로의 출구 부분에서 쥐를 꺼내 다시 미로의 입구에 집어넣고 쥐가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관찰했어요. 100마리의 쥐를 대상으로 이 실험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쥐들은 이전에 가지 않았던 방향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설 1은 대립가설, 가설 2는 영가설이라는 거 우리 바로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실험의 결과는 대립가설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런 강제 조치가 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상황이 된 것이니까요. 니은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디귿 보시면 실험에서 미로에 처음 들어간 쥐들에게 갈림길에서 50마리는 왼쪽으로 나머지 50마리는 오른쪽으로 가도록 실험자가 강제 조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영가설은 강화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대립가설이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전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요. 따라서 디귿은 적절하지 않겠네요. 여기까지 보면 정답 3번이라는 것 알 수 있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